삼성전자는 올해 판매한 75형 이상의 초대형 프리미엄 AR TV 신제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5형 이상 삼성 올레드는 전작 대비 판매량이 약 3배 증가하며 올레드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초대형 프리미엄 TV 라인업 판매 돌풍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강화된 AR 기능을 통한 화질 업스케일링, 사운드 최적화 등 차별화된 시청 경험, AR을 통한 에너지 전략 모드를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AI 전략 모드를 성화하면 TV가 주변의 빛을 감지하거나 콘텐츠를 분석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해 에너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AI를 통한 업그레이드된 시청 경험을 제공해 AR TV는 삼성이라는 공식을 이어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르노의 전기차 부문 암페어와 전기차용 파우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기간은 내년 말부터 2030년까지 총 5년이며, 규모는 순수 전기차 약 59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약 39기가와트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차량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입니다. LFP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철과 인산을 사용하고, 안정적인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이 우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럽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약으로 기술 경쟁력은 물론 가격 경쟁력도 입증함으로써 LG에너지솔루션만의 고객가치 역량이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중심의 B2B 중장기 성장 전략, 올인 AI를 공개했습니다. 올인 AI는 LG유플러스가 B2B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인프라와 생성형 AI, 데이터 등 혁신에 집중해 AI 응용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전략입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통해 기존 B2B 사업의 AI 전환, 신사업 진출, 인프라 매출 확대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B2B 사업에서 AI 선도 사업자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입니다. 기존 사업에 AI 컨택센터 등 4대 AI 응용 서비스를 더해 B2B AI 사업 매출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아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 있는 전시부스를 체험형 콘텐츠로 새 단장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체험형 전시부스는 리뉴얼을 통해 차량을 직접 탑승해 볼 수 있도록 개방감을 극대화해 기아 브랜드와 상품을 보다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시부스에는 기아의 E-GMP 기반 SUV EB9이 전시돼 있으며 향후 신차 출시에 맞춰 전시 차량을 지속 교체해 방문객이 기아의 EB 라인업과 모빌리티 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